한전이 10%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개인 브리핑 코리아 문을 여는 모닝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짜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한전이 10% 아까 키워드에서도 보셨다시피 공기업주가 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국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공기업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그때그때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거는 한국전력이랑 다른 종목들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10% 오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한국전력이 9. 몇 퍼센트 올랐던데 사실상 거의 10% 찍고 약간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보고도 안 믿기더라고요. 와 한국전력 10%? 도대체 뭘? 뭐 때문인 거지?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역난방공사 상한가 한국가스공사 13% 난리가 났었습니다. 강원랜드, GKL 등등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여기서 온 거죠. 저 PBR주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저 PBR이라는 게 어쨌든 결국 밸류를 업 시킨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을 업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런 종목들도 안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제 진짜 저런 종목들도 수혜를 받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26일인데 뭐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세제 인센티브를 만약에 부여한다고 한다면 세금을 조금 인센티브적으로 살려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사실 이거 PBR 추이 보니까 많이 올라오기는 했네요. 근데 또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기에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어쨌든 저평가된 종목들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건 좋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좋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더 그 가치를 부여할 건데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갖고 있는 현금을 많이 나눠주고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국전력이 또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날 건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실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크로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저 PBR주가 보통 이제 우리 그거잖아요. 경기민감주들이 많았잖아요. 자동차 금융 지금 뭐 유틸리티 이런 쪽도 다 똑같이 경기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도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또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건데 계속 적자만 내다가 그걸 뭘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져야만 그것도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현대차랑 기아가 PBR이 얼마나 끌어올려졌느냐. 이게 2월 16일 종가 기준이니까 딱 지난주 금요일까지거든요. 보면 현대차가 2023년도 기준으로 PBR이 0.74배, 0.99배 기아가 옆에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봐도 사실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서서히 어느 정도 목에 차올랐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 저 PBR이라는 정책 모멘텀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딱 1월 17일 이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건 사실이지 않느냐.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엇갈리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자동차주, 금융주를 급격하게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펑펑 뛰기 시작한 거 맞다고 보는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둔화되기 시작했다. 1월 넷째 주, 다섯째 주, 2월 첫째 주, 2월 둘째 주 보면서 점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그런 차트들이 보이시죠? 건강관리, 유틸리티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매수 전환하고 있는 화학, IT가전,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매수 전환이 되고 있고 반도체의 매수 강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저 PBR이라는 모멘텀이 딱 나오면서 화들짝 놀라서 이쪽을 좀 채우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목구멍에 어느 정도 차오르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실적 중심의 반도체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저평가주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PBR 종목들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던 저평가된 섹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뭐 다 좋습니다. 저 PBR주도 다 좋은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래쪽으로 계속 소외가 됐던 건강관리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올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저 PBR만 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집계해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저 PBR이 지금도 계속 대세래 이쪽으로 가야 된데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트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또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 섹터들을 찾아보는 것도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계속 회전목마 돕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천천히 돌기는 하는데 그 저 PBR 쪽에 이렇게 또 오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못했는데 어쨌든 제 예상보다는 조금은 느리게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목구멍에 차오른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한국전력이 이렇게 10%를 뿜어냈다는 것 자체에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은 게 아 이제 진짜 어딘가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살짝은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닐까 회전목마 돌듯이 다음 회전목마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봤습니다.